네,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팩터는 아주 사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질문지가 있었죠? 포스트잇에 적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적어주신 질문을 이제 공정으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저는 무사무원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은혜 대통령이 이런 증명을 하고 하시는데 몰랐어요.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할게 돼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 3년 동안 하셨죠? 김성애 오른손. 네, 그렇네요. 딱 3년 됐습니다. 저는 이 시끌벅적 3회를 난생처 3회. 3회? 잘 부탁드려요. 너무 매설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하실 텐데요. 누구라도 피해가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되면. 가족관계죠? 아, 네. 가족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아버님 돌아오신 어머님이 계시고요. 저의 가족은 저랑 아내, 그리고 이제 스무살 된 딸하고요. 고3인 아들. 이렇게 내시고 단출하게 있습니다. 킬러문학 때문에 정은영은 결깍친 고3짜리 아들. 아, 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전하는지 몰라도 이제 진짜 화가 나갖고 막 밥을 먹는다고 해서 진짜로 화를 냈더라고요. 하나의 얘기죠. 친구들 중에 요즘은 좀 싹사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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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데, 아, 그분들이 다. 아, 네. 아, 네. 네. 고3인. 네. 네. 2년 딱 지난달에, 이번 달이었는데 이번 달에 2주년이 됐습니다. 진중환 작가님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무명의 김성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만 진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만나서 같이 안 가있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부터 예를 들면 종편에 여러 사람 끼는 프로그램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약간 제 체급이 올라가는 데 동의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중환 작가가 팩트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싫어하거나 본인의 반감을 가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낯설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 체계를 깨고 제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수련을 한다는 기분으로 진중환을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반박이 덜 나오게 제가 답변을 하고 지나가면 이런 정도 논리까지는 중도층하게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좀 험의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들으면 어떨 때는 제가 반박하기 어려운 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 방송인으로 성장하는데 진중환 작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의거와 상관없이 저에게 도움을 준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대신 한 4배 정도 더 갚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저랑 싸우면 팩트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팩트를 쏟아보면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 팩트가 자기 것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방송에선 그 팩트가 다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진중환 작가가 틀린 팩트를 잘 고치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 그렇게 내서 가급적이면 사실관계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회식 말고는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이지만 방송 안팎에서는 비교적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포지션이 달라지긴 했지만 연계으로서는 여전히 영향적이 있는 분이니까요. 장성철 소장은 상대적으로 저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그걸 잘해주는 게 저희가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잘해주거나 아니거나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같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편한 건 없습니다. 어디에를 가도 항상 긴장이 되고 쉬운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방송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이겨먹을 리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 입장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쉬어본 적도 없고 누구라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어려운 적도 없어서 좀 건방적인 얘기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 섭외할 때 상대편을 누군지는 저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자신이다 제가 진중관도 하시니까요. 근데 이번 연결에 역시 기부의 테이크 같아요. 처음에는 진중관이는 스파링 상대다 이렇게 사실은 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진중관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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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개월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아 저 무슨 뭐 조국과 무슨 이재명과 그래서 거의 뭐 하여튼 아예 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2년동안 매일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오는 척 없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아 아 아 근데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실까봐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말씀해주세요. 아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저희 외할아버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황해도 가 고향이시고요. 황해도가 고향이시고 19살에 단식이 올라와서 결혼하신 상태에서 단식이 올라와서 어 군대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교에 참전을 하셨고 소대장이 돼서 이 황해도가 수복이 됐을 때 가족들을 다 김혜로 피망을 데리고 내려가셨었고 그 뒤로 갑종이라고 하죠. 병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삼성장구까지 중장 이분 중장까지 징급을 하셨던 좀 예 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80년 전두환 쿠데타 때 그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 군수사령관인가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비상경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군인이 정치천명상 해산 안 된다는 요지로 반론을 켰시다가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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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편을 당하시고 야인의 삶을 그 뒤로 쭉 사셔서 저한테는 뭐 삶의 이 정도가 되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 바쁠 때 저 데리고 산으로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하여튼 저한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군인 가족이라는 점을 어필을 해서 군인 가족의 중도 복수에게도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건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베스트 프렌드 5명 이름백이 어 네 베스트 프렌드 5명 일단 저희 팀 김성애가 6명이라서 걔네도 그냥 한 팀으로 묶어서 팀 김성애를 하고요 거기가 제가 국회에서 있는 기간동안 오랜 기간동안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가장 잘 마음도 맞고 제가 생각하기 정예라고 생각하고 직장도 받는 친구들 이어서 저랑 친구들이 정치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대호 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네 목사님 LA의 평화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도 LA도 사무에서 친하게 지났던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현재 계신가요? 그분은 미국에 계시죠 그리고 제 아내 지금까지 3일밖에 안 하긴 했지만 베스트 프렌즈 그 다음에 이성과 열정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사실 너무 이성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제 자신의 그 이성을 극대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서 뭐 소리 질러 흥분해 봐야 당장 시원하게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중간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거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진영 유튜브도 많이 나가지고 이동현TV라든지 김용민 뭐 강성복 다 나갔는데 쟤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찬물을 꼈냐 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누구라도 한 사람을 꼈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꼈는 거거든요 욕은 없지만 저는 그게 어쨌거나 강원이 강량이 조절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강박에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아 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일 수 밖에 없는 기회가 없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이성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열정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사실 이건 제가 아 네 사실은 두 가지 좋은 정치인은 이성과 열정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저의 분명히 깨어가면서 열정이 나오는데 네 저희 당원들과 많이 같이 하시다 보면 열정이 아마 별로 takeaway iyi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독고다이, 야닌다라는 형가에 대한 논의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독고다이는 글쎄요, 저는 사람의 충성, 조직의 충성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함께 정치를 하고자 뜻을 세우고 같은 무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힘 있는 분에게 기대어서 그분의 후방으로 내가 좀 잘 돼 봐야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송이 일이냐고 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나마의 여러 가지 보충이 있고 하여튼 제가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나가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설명드리라고 제 아침마다 또 제 아침 방송도 따로 받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는 일도 하고 방송마다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붙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한 활동도 했었고요. 3월 9일 선거에 있던 마지막 주에는 사실은 열이 37.5도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됐는데 코로나 찔러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못 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후보였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어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분도 있지만 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독고다이로 보이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뜻에 거슬린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같이 가는 거지 모든 당원의 평균치에 맞춰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 평균과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게 일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일부가 따라온다면 그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고 도모를 해서 우리 세력이 더 커지는 걸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하겠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처한 조건이 다른데 보수적인 분들보다는 제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급이 있고 그룹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게 정치인인 거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메꾸는 것은 종교인이 하거나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돕고 다닐 수 있고 조금 얄미울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드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저는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역사의 비용으로서 사라지는 거고요. 또 좋은 다른 분이 나타나서 정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제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은 처음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저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소실 있는 정치가 낫힐 거고 낫힐다는 말은 그만큼 영리하게 사는 줄 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적절하게 타협하고 우리 둘과 함께 가야죠. 괜히 답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에 의한 건가요? 아 예 저는 타협하는 건가요? 아 김성애 오른손이 혹시 구독자 안으로 생각나요? 아니요 뭐 김성애 오른손이 구독자가 제가 부끄럽게 했지만 어휴 복귀하게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많이 공헌하셨군요. 아이고 막 계속 얘기했죠. 오른손이 시작한 계기와 장점이 아니었죠? 오른손이라는 방송은 뭐 저는 유튜브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즘 유행하니까 정신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중동 어떻게 할 거냐. 조중동에 옛날에 한 번 영향력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또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SNS라는 문화가 생긴 거고 이게 뭐 그래서 극단을 야 만족언정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존재하고 있는 툴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툴이고 이 툴 안에서 사람들이 정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툴 안에 들어가서 그 정치적 에너지를 어떻게 추동해낼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1위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78만 명 정도 할 거예요. 2등이 정청래 의원이신데 지금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소통을 하려면 이제 라이브의 시대가 오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쫄려서 이걸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드렸고 지금 원회에 계신 건 손회원은 또 제 기억에는 구독자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유튜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언론의 눈치를 보고 언론에만 기대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고 유튜브에는 마이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도 비싼 돈을 사서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갖춰서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다시 원랜기로 돌아와서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 다운의 구독자가 많은 게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24만 5천 명을 하는 건데 제가 중간에 자꾸 난리운 소리 하시네요. 네, 난리운 소리 하시네요. 정치적 힘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나눈 정치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SNS가 가지고 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문도 나오고 설명도 되겠지만 여하튼 정치적 에너지가 모여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써야죠.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단편 비디오를 우리 항우기 씨가 도와줘서 항우기라는 제 후배가 이름도 지어주고 지금 이제 본인의 또 정치적인 야망을 달고 독립해서 이제 저희랑 형제는 같이 하고 있지 않는데 여하튼 항우기 씨가 만들어주어서 옳은 소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디오고 10번으로 출마했다가 퍽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인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손혜원 의원이 김대면이 아침짜리 없잖아 당신은 할 일도 없고 아침에 방송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김원준의 오른손을 피해서 구독자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해서 김원준의 오른손 유승댄의 휠한 시간을 맞춰서 재방송을 극기에서 이어붙이는 걸로 하고 요즘도 패턴은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4시간 동안 신문보고 양치질하고 등등 신문기사 정리해서 스트랩을 하고요. 그 기사를 가지고 하루에 3,5꼭지, 10꼭지를 만들고 그 꼭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고 그래서 오른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을 읽는 문화력을 키워서 내가 내 머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는 역할 이거 자꾸 조중동은 보여주느냐고 그러시는데 조중동이 여당의 사정 가장 잘 알고 대통령의 사정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또 등무집답이라고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가오시 받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아 그래서 돈도 벌고 있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소면되셨다고 했는데 지난 1년 전부터는 좀 많이 변받아서 저도 못 들었는데 거의 앞에 2년은 그 유수공장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은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아 재미없는 일 아닌 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역시 그거는 콘텐츠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가 너무 가벼움도 다른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걸 들으면 나는 좀 똑똑해지고 더 객관적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줘 보시지로 많은 도움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적이고